2회차 2회차 때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대로 시작합니다. 제가 엔딩을 봤던 아이템 그대로 있죠. 초반 늑대들이 과연 무한일지 오랫도록 버텨보겠습니다. 1회차 2회차 4회차 1회차 1회차 2회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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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 안 오는 것 같네요. 더 버텨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느정도 잡으면 한계가 있어 보이고 스토리로 이어지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